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구계획서 꿀팁입니다 연구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사실 별거 없어요 딱 두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제발 공고를 제대로 읽자 공고에 다 적혀있는 내용인데 제대로 못 쓰는 경우 수두룩해요 분명히 예산이 천만원이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천만원인데 예산계획서에 1500이라고 써놔요 그럼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예산에서 인건비를 50% 이상 책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80%를 책정했어요 그럼 당연히 감점이죠 분명히 10페이지를 쓰라고 했어 근데 30페이지를 써 그러면 가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감점이에요 찰락일 수도 있어요 찰락 그러니까 이거를 제발 공고에 명확하게 하다못해서 요즘 빨간색으로 박아놔요 제발 하지 말라고 근데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공고에 나오는 내용 꼭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실제 내용을 적을 때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역지사지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올린 연구계획서는 누군가가 심사를 해요 물론 저도 심사에 참가하는 입장이고 동시에 연구계획서를 내는 입장이지만 누군가가 심사에 참여해요 근데 심사비가 형편없이 적어요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사수지만 가끔은 정말 대충대충 보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이 심사위원 입장이에요 내가 이거 몇만 원 받지도 않고 심사한다라는 입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10페이지짜리 글자로 빡빡하게 차여져 있는 거를 열심히 읽고 싶으신가요? 물론 열심히 읽어야죠 마땅히 심사자라면 하지만 현실은 또 마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사자가 보기 좋게 먹기 좋은 덕이 보기 좋은 덕이 먹기도 좋다고 제발 심사위원 입장에서 딱딱딱 요약돼 있으면 매우 좋아요 이 두 가지가 결국 핵심입니다 공고 읽고 심사위원 입장에서 내가 이 논문을 심사한다면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면도에 두면 사실 뭐든지 잘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연구계획서 말고도 학술 논문도 잘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연구계획서만 놔두어서 이제 최근에 좀 있으면 마감이죠 학술연구교수 A유형, B유형 그리고 좀 있으면 박사과정 지원 사업도 좀 있으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1년일지 2년일지 그리고 요구하는 게 여기 학술연구교수에서는 1년에 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사과정에게 1년에 한 편이 가능할지 아니면 2년에 한 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연구계획서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이 쓸 때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자라는 거고요 이 뒤에 되게 길게 연구과제가 어떻게 발주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ppt를 상정해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연구계획서만 잘 쓰면 그만이지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뛰어난 천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경향성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거고 이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잠깐 가져볼게요 이번에 한국연구재단 사업에서 크게 바뀐 점이 하나 있죠 저희 사업분류 인문사회 보시면 기본적으로 개인성과군은 이제 학술연구에서 A, B가 늘어나죠 숫자가 그러면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런 개인연구를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연구군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옛날 공동연구 안에 있는 융합연구라는 섹션이 독립돼서 나왔죠 독립돼서 한 단계 공동연구 지원하고 같은 레벨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를 조금 더 밀 생각이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되죠 그러면 새로 미는 거에 대해서는 돈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더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관심을 꼭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래저래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꼭 한국연구재단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연구재단 말고 예를 들어서 니아에서 하는 데이터 사업이 있어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있고 데이터 구축 사업도 있어요 어? 인문학하고 데이터가 뭔 상관인데 저희 데이터 인문학에서는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 인문학 쪽에서는 2억 3억만 해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 니아 사업은 기본적으로 20억 30억 하죠 이런 거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인문학 쪽 데이터 만드는 걸로 실제 그 예탄글 그리고 그 한자 OCR 그런 걸로 사업을 하시는 팀이 있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거 말고도 자잘한 게 있어요 자잘하다고 하는데 이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우리가 인건비는 못 받아요 대신에 한 6천 7천 받고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저런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도 아까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도 인문학 데이터 한두 개는 호불호라도 있어야 돼요 이 공개 것만 쫙 할 수는 없어 되게 쓸데기 없어 보이는 인문학 데이터 하지만 우리는 헌법에 그게 보장돼 있잖아요 헌법에 민족문학 창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고 공기관 입장에서 이런 게 돈이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밀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요 이런 거 또 노려보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실제 디지털 입문학 연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데이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 만드는 거 여기서 시켜도 되고 아니면 모두의 말뭉치도 있고요 그리고 콘지넌 쪽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꼭 그 다음에 NTIS라고 해서 이 모든 게 통합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국가 과제를 꼭 연구재단에만 모금매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메일링 서비스 여기 통합연구과제 공고 여기서 메일링 서비스 있거든요 이 메일링 서비스 이용하면 좀 더 편안하게 관련된 제 키워드는 온톨로지, LOD, 온톨로지, 인문, 인문학, 역사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놨는데 이거 관련된 게 다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메일 서비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문사의 학술연구 교수 유형 이런 거 봤을 때 사업 내용, 지원 자격, 사업비, 평가 내용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놓치는 거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뭐냐? 선정평가라는 어떻게 이걸 선정평가하는지 그 아래에 내용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거 안 보시더라고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특히 뭘 봐야 되냐면 평가 항목 B 100점 꼭 봐야 돼요 이거 보이시죠? A 트랙, A1 트랙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 타골성이 40 연구 활동 계획의 우수성이 40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연구 계획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선행 연구가 몇 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지금 연구 역량의 타골성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 연구 업적의 우수성과 대표 업적의 우수성이요 이미 쓴 거잖아요 학술 연구 교수 A형을 뽑을 때 중시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전 거예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나올 텐데 이런 기존 연구를 토대로 점수를 40점이나 준다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논문을 많이 써야죠 학술 연구 교수 A형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그것도 좋은 논문을 아니에요 연구 활동 계획만 우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 활동 계획이 아무리 우수해도 결국 40점밖에 못 받아요 밑에 거 기대효과까지 합쳐도 60점밖에 못 받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도 이걸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연구 활동 계획이 아무리 우수하고 기대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 분이 기존 연구가 아무것도 없다? 점수를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배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꼭 구체적으로 더 복잡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핵심은 다시 돌아와서 이겁니다 공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자 자기가 연구 계획서를 쓰는데 공고를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공고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고만 있는 거 아니죠 뭐가 이 문서를 보시면 사업 공지를 보면 이거 안 보시더라 보면 신청 요강이 있어요 이거 말고 F&Q도 있어요 FAQ 그리고 연구 계획서 양식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양식이 안 지키고 기본적인 공고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딱 딱 20조 무조건 20조 하지 마세요 이거는 14페이지 이내로 착성하세요 강요해놨잖아요 그거는 꼭 지켜주세요 글자 크기 13포인트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지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제발 첫째 공고를 제대로 읽자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자 둘째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그것도 만사 귀찮은 심사위원일 때 그 만사 귀찮은 심사위원조차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하면 얘를 뽑고 싶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단 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말이죠 왜 다들 조용해 그 학술연구교수 AU형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안 해봐서 일단 저도 개인과제를 오늘 또 제출을 했고 들으면서 생각이 다시 고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듣긴 했고요 저 지금 다섯쪽짜리 썼는데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어떻게 쓸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개인과제 처음 써봤는데 항상 그거를 염두를 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그냥 내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심사위원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좀 궁금한 게 한 지원서당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나요? 빨리빨리 봐야 되죠 엄청 빨리빨리 보진 않죠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요즘 빨리빨리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있죠 거기 안에 근데 학술 논문 심사도 똑같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페이지 기본에 보통 심사평이 두 페이지 정도 가는 스타일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줄로 끝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학술 논문 평가도 근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강제로 제가 평가마다 다르긴 한데 일정 자수 이상을 쓰게 만들어 강요를 해놨어요 강제를 그래서 일정 자수 이상을 쓰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귀찮아하지 더 귀찮아하니까 더 귀찮아하면 할수록 내가 얘를 뽑고 싶든 뽑고 싶지 않든 결국 이걸 써야 돼 최근 연구 업적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냥 40점, 20점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점을 주고 싶어도 20점을 적은 다음에 얘가 왜 우수한지를 적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나쁘면 왜 나쁘냐고 적어줘야 돼 일단 우수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논문은 뭐뭐뭐뭐때문에 우수합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이미 연구계획서에 있으면 그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지 정말 안 좋은 거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알려주는 것 같아요 대표 연구의 우수성 우수성이 다양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길게 서술해놨겠지 근데 그거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 게 그 우수성 챕터의 맨 위에 있다면 그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할 분들 분명히 있다에 제가 한 편 걸겠습니다 다른 건 똑같아요 주제의 적절성과 창의성 내가 이거를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평가 길게 안 하잖아요 짧게 하잖아요 한 문단 정도로 그 평가 문단이 연구계획서에 있다면 연구 심사자 입장에서 당연히 편하겠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구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을 그냥 모아져 있으니까 따로 쓸 필요 없이 손쉽게 컨트롤 V가 되니까 그리고 정말 어떤 분들은 제목밖에 안 보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챕터 제목 딱 거기까지 내용 안 보고 씁쓸하지만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평가위원한테 너무 많은 평가서가 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재단도 되게 힘든 게 이게 평가풀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재단 입장도 이해는 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 심사평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챕터 처음 시작할 때 이 각각이 챕터 시작할 때 뭘 써야 될지가 조금 더 나와요 연구계획서 선정은 결론은 운입니다 운빨이 좋아야 됩니다 왜 심사위원 몇 분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다 운으로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오느냐도 모르고 뭐 종종 김바루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긴 한데 운이 정말 중요하다 네 운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동감해요 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운을 받아 먹을 기본 실력은 돼야 돼요 그냥 뭐 예산계획을 딱 여보 여기는 입문사회연구소에서는 예산이 없긴 한데 분명히 10페이지 쓰라고 했는데 20페이지 쓰고 있으면 그냥 탈락이에요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은 지켜라 운은 운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진의사 대천명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와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도와주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청자 visit